안하고 싶다 뭐 힘든 거 있어? 한 번 이혼했어 이런 집은 아닌데 왜 단단한 애인데 아 죄송합니다 안하고 싶다 진짜 진심? 그냥 나의 부끄러운 점이나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면서 부부나 가족이 생기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구나 오늘 막 울 거 같은데? 네 말을 못 하겠어 되게 옆모습이 되게 아련하다 너 요새 뭐 힘든 거 있어? 한 번 이혼했어 하하하하 이런 집은 아닌데 그거 진짜 좋아 단단한 애인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누가 털어놓고 그래야 마음이 풀리고 그러는데 쌓이기만 하는 거지 맞아 사랑, 결혼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얘기가 통하고 나의 이제 아치 부분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잠깐 못하는 거 같아요 하고 싶은데 아 편이야 아, 그거 최고의 형들이에요 진짜 아 왜 왜 왜 울 거까지 전혀 올 일이 아니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